1. 그치 와.. 기타 진짜 잘하네 오빠 TV 좀 그만 보고 청소 좀 도와줘 아 잠시만 조용히 해 봐 지금 한국이 프랑스 이겼단 말이야 오빠 TV 끈다? 오빠 진짜 왜 그러는데? 뭐? 아니 나 또 평일이 몰라도 한국 할 때 TV라도 안 보면 너만 보여서 심정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오빠 나 설거지 좀 해줘 싫어 자기가 해 아니 오빠.. 오빠 설거지를 한 번을 안 하잖아 싫다니까 자기가 하면 되잖아 나 이제 설거지 불러주고 이런 거 안 해 아니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? 니 흔적을 어떻게 치워 딴 거 보자 아 이것만 보고 자기는 지금까지 TV 봤잖아 아 끝날 때 다 된단 말이야 뭐? 나도 보고 싶은 거 좀 보자 채널 보자 아.. 아.. 나 잘 쪘구나 몸무게 잡아야겠다 몸무게 되지 마 왜? 자기 몸무게 쟤면 무게 먹고 충격 먹고 쓰러져 어? 내가 그렇게 살쪘어? 아니 진짜로 자기 몸무게 쟤서 보면 충격 먹고 100% 쓰러진다니까 뭐? 자기 천사라서 0kg 나온단 말이야 여보 엊그제 부부의 날이었대 우리 이제 어버이날을 준비해 볼까?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피곤한데 풀업 373 다이렉트 사포닌 아르기닌 열 뺀 죽자 칠삼 더 강력해진 구강용의 필름 until then 불지기 엉그제 트럭 참고 더 강력하고 어? 다시 왔다 와우 씨 오빠 그거 뭐야? 카메라 짐벌! 아니 저번에도 카메라 전기 산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거는 악세서리고 이거 진짜 필요한 짐벌이야 할인이나 샀어 할인 얼만데? 48만 원 어? 어? 아... 아...